자 일단 문법 11번 보니까 지금 우리 그 어떻게 리뷰할 때 물어보는 문제가 뭔지 여기다 좀 적어 주시면 땡큐 하거든요 얘는 동사에 대해 물어본 거죠 동사에 어떤 거 이거 지금 시제에 관련해서 물어본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해석을 해줘야 겠죠 the ancestors of the modern horse 그러니까 현대말들의 선조 조상들은 아마도 blank, like today's wild house, horses too 어 요거 홀스에요? 타이프 나왔네요? 그러니까 야생 말들의 야생마들에 오늘날 야생마들이랑 비슷했거다 but grazing and living in hord 이게 이제 풀 뜨는거죠 풀 뜯고 living in hord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때로 이렇게 사는 그런 애들 같이 같았을 것이다 어 같았다 얘는 지금 그 현대말의 조상이니까 어 시제가 뭐가 되면 적절해요? 이거 그냥 과거가 되면 적절하겠네요 현대말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과거 시제에 그대로 들어가면 답은 behave, 행동했다, 들어가면 되겠다 오케이? 그렇게